자 이 영상은 전국에서 굉장히 저한테 많이 찾습니다 사박사박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이거를 찬도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사박사박은 이제 교재에 보면 12번 사박사박 양손 X손 한손을 12번 세가지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상 파트도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양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제가 역사에 남을 대한민국 사격댄스 역사에 남을 영국의 블루니테크 백화사전이 지구인의 문화유산이듯이 대한민국 사격댄스 역사의 DVD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양손 사박사박은 일단 여성을 여기까지 풀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사박사박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이걸 샤방샤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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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는 무식할수록 좋아요 자 이것들은 1단계는 드럭 2단계 2단계는 어깨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어깨가 되겠습니다 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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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단계는 여기서 감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는 감어 자 몇번 자기가 하고싶은 양말도 4단계는 4단계는 이소룡이 되겠습니다 요거 그쪽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소룡이 없으면 쌍룡을 요렇게 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소룡이라고 일단 무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자 5단계는 드럭 선우 이런식으로 드럭니다 자 6단계는 물레밭 여기 사박사박에서 우리가 고기 먹고 냉면 먹고 냉면 먹고 냉면 먹고 냉면 먹으듯이 이렇게 고기 먹고 냉면 먹으듯이 이렇게 물레밭 한번 이거 역시 6단계 시작 1,2,3,4,5,6,1,2,3,4,5,6,1,2,3,4 이제 이러다가 양의 안차를 다시 여기서 샤방샤방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시작 1,2,4,1,2,3,4,6,1,2,3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는 어? 풀어서 양산칭입니다 이런식으로 사박사박 굉장히 인기는 작품입니다 아 이건 여자도 어지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자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보기 때문에 에 근데 춤을 얼마나 못 춘 여성분들은 어 이거 보고 괜히 질이 겁먹고 어지럽다고 해요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긴 이지 과학적 어리기 때문에 미네란의 여자가, 보시면, 자,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자, 지금부터 이제 사박사박이 되라고 합니다. 이게 여성이, 처음에 사박사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천하가 안어지러요. 근데 이제 뭐, 속을 안가운 소리를 그저 친다고, 복수에 그저 우긴다고 어지럽다고 그래요. 멍칭 버전, 그저는 어지럽다고 하면 그 사람 신체 인상이 있는데, 빨리 삼성종합법 말고 다른 병원 가세요. 네, 여기 메레스가 나오니까,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사박사박이 되어있어요. 이게 1단계, 2단계는 어깨, 2단계는 어깨, 3단계는 목, B가 되어있습니다. 아니죠. 3단계는 감옥, 3단계는 감옥, 이렇게 유지해야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감옥, 자, 4단계는 목, 뒤, 이소룡이라고 했죠. 4단계는 목, 뒤, 이소룡, 그 다음에 5단계는 가치,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고개 먹고 내밀고 온다고, 이렇게 돌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돌다가, 다시 반대에 붙여놔서, 또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이건 아니니까, 자신이 막 풀려요. 네, 우리 모데분이, 네, 네. 저도 시안하네요. 저도 이렇게 어깨에 손, 손 일이 없는데, 네. 이렇게 서로 풀어주는 겁니다. 다시, 딴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자, 조금만, 이렇게. 다시, 조금만, 이렇게. 이번에는 감성이, 이런 식으로, 막을 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다시 가면서, 또 사박사박하면 되지만, 그거는 또 제가 보여드리면, 아, 그건 헷갈려서 안돼요. 너무 수준이 높아. 여기까지만 보여드려야 돼요. 자, 따라올 만큼 해드려야 되지, 너무 앞서간만 보다가 포기해버려. 아, 저거 너무 여기다, 나라가 안 돼서, 제가 항상 기술을 따라올 만큼만 보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건 꼭 사서 보셔야 돼요. 그냥, 절대 안 돼요. 괜히 컴퓨터, 화낸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핸드포로 보면, 눈 버려. 차라리 안과 가는 돈으로, 이거 사세요. 안과 가서 치료 받은 돈으로 사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사박사박, 다시 보여드립니다. 자, 사박사박. 자, 갈아주고, 자, 여성을. 자, 여기서부터 이제 1단계, 들어. 1단계는, 1단계는 들어. 이렇게, 사박사박, 1단계는 들어. 적당한 감옥 하시면 돼요. 2단계는, 어깨, 그죠? 어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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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이대. 그죠? 서울대보다 좋은 들이대. 자, 그래서 3단계는 감옥, 이렇게 감아줍니다. 이렇게, 감아줍니다. 자, 4단계는, 미소령이라고, 그죠? 미소령이, 이렇게, 쌍게 얼굴을 흐르는 모습으로 해서 미소령입니다. 자, 5단계는, 섬 목기, 이렇게, 그죠? 그죠? 하나도의 세형에, 하나도. 자, 마지막은, 아쉬우니까, 여기서 하나도의 세형에, 물레방. 하나도의 세형에, 이렇게, 물레방을, 이렇게 유식으로 물레방을, 하십니다. 게다가 이것도, 아, 물레방을 하다가, 섬 벗어서, 좀 전천히 이렇게 동립. 한 방향으로는 재미없으니까 다시 여섯을 틀어서 이렇게 이번에는 또 여섯을 만들어서 이거는 또 어떤 기술이 있냐면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걸는 기술이 있어요 아까는 이 손이 목에 있었는데 허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여기 남다만 하면 성원하니까 또 여섯을 한번 이렇게 목디 걸어주세요 자기가 한번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세요 그래서 다시 돌려서 또 소음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나는 다시 집으로 가고 싶어 네, 그럼 다시 집으로 가고 싶으면 또 또 목디 걸어주는 거예요 네, 항상 놀다도 놀다도 집으로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뻔치 마무리는 90도 됐을 때 그대로 들어주면 탕! 이와 같이로 사박사박은 또 다음에 이게 교재에 나와있는 12번인데 12번은 12-1 12-2에서 X선 사박사박을 제가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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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